음악 운전면허시험 개정 동영상 강의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대한교통안전연구회 선임연구원 이상원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모든 분들이 이 운전면허시험에 한 번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게 보이는 것이 이 운전면허시험입니다 지난 46년간 운전면허시험 분야와 건설기계시험 분야 등 각종 국가개술자격시험의 최고의 합격률과 판매를 자랑하는 크라운 출판사 교재를 보고 합격하신 여러분들에게 신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는 자동차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를 중심으로 크라운 출판사에서 발행한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권씩 사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공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 자동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둘째, 군대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셋째, 운전면허시험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 응시했다가 떨어지신 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아시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 전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제 선택도 또한 다릅니다 처음 자동차를 공부하시는 분은 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집을 사서 이 동영상 강의와 함께 보면 이해도 쉽고 다음에 한 번에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잘 알고 있거나 시험에 두세 번 떨어지신 분은 제1종 보통 모의고사 문제나 제2종 보통 면허시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수월합니다 한 번에 합격하기 시험 문제 서점에 가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운전면허시험 1종 보통 면허시험 문제 운전면허시험 제2종 보통 면허시험 문제 이 책을 사시면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모의고사 형식이 돼서 공부하기가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책을 사서 펴게 되면 맨 먼저 목차 차례와 합과시험 합격요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시험인 실기시험 합격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내가 시험 보는 시험장에 가서 한 번 견학을 하십시오 견학을 하고 미리 잘 알고 가시면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된 것과 동시에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영어의 정의 동영상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라고 했죠 이걸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 이 두 개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두 마리 들어가지 않으면 목적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도로교통의 3대 요소 사람, 자동차, 도로 이 세 가지가 도로교통의 3대 요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보행자나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런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료두료법에 의한 유료두로 통행렬을 칭수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의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면도, 지방도, 농도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풀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참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단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이것들은 모두 공지나 해변, 광장, 공원, 유원지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설치된 도로입니다 계획된 도로, 설치된 도로 중에서 계획된 도로가 아니고 설치된 도로가 증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올림픽대로 인천공항 도시고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여기서도 고속 운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정된 도로냐, 계획된 도로냐, 설치된 도로냐 그래서 지정된 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충부고속도로 영동중앙남의 구마고속도로 여러가지 도로가 있음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도,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설을 연석선이라고 합니다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해가지고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차도라고 합니다 다섯번째, 중앙선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의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합니다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마도 중요하겠지만 차로, 차선을 꼭 헛갈리지 않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선 나왔습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이 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점선이 있고 백색실선이 있는데 백색점선은 끊어져 있는 선으로서 자동차 등이 넘어갈 수 있고 침음할 수 있는 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색실선은 이어져 있는 선으로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침범할 수 없는 선으로 운전자가 침범하게 되면 차선 위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도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길 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열 번째, 횡단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이 부분을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열한 번째, 교차로, 십자로 합쳐지는 부분이죠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교차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이 교차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생긴 법으로써 회전교차로,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이죠 동그랗게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회전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 나오면 여기서 꼭 이 문제가 쉬운 문제 나옵니다 열 세 번째,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이 안전지대는 보행자용 안전지대가 있고 차마용 안전지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행자용 안전지대는 비교적 높이 넓은 도로에서 횡단보도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해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고 차마용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높이 넓은 중앙지대에 안전표시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호기,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해서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정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신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안전표지,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합니다 안전표지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안전표지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수세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저거 탐독하셔야 됩니다 또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안전표지를 모르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이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것이 차마입니다 차마는 무엇을 말하는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그럼 차란 뭐냐? 자동차, 건설기계, 운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 이것을 바로 차라 그럽니다 자동차도 차고 건설기계도 차고 운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있죠? 자전거 다 찹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차가 또 틀립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과 유무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차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우만한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17번째, 자동차 아까 차를 배웠죠? 다음이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여기서 원동기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고장이 나서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즉 다시 말해서 견인차의 고장이 나서 끌려가는 걸 피견인차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다음에 자동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다음에 자동차가 해당되지 않는 것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뭐가 나옵니까? 운동기장치, 자전거 혹은 유모차 이런 것들이 답이 돼서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다음에 건설기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텀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청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스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이게 다 건설기계입니다 이 자동차들은 모두 도로를 토행할 수 있습니다 차와 자동차를 구별하여 혼동되지 않게 하라 그랬죠 차가 다르고 자동차가 틀립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 자율주행차 신문에 보도가 되고 각종 매스컴에 나오죠 현재 4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설치된 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 시스템이 있고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한 바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즉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전동킥보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전동킥보드를 말하는구나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두 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의 교수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25km 이상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입니다 대개 시험 문제에서는 30km 이하 미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만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총 중량이 30km 미만 시속 25km 이하이 됩니다 이거 시험은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총 중량이 몇 km 미만인가 답은 30km 미만 여기서 또 30km 미만에서 이하 이상 이거 잘 헉갈리지 않게 혼란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시속은 25k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은 뭐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합쳐서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다음에 자동차라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소방차 긴급자동차입니다 구급차 긴급자동차입니다 혈액 공급용 차량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전부 긴급자동차입니다 다음에 23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다음 중 어린이 해당되는 것은 13세 이상, 13세 이하, 13세 미만 이렇게 나오면 미만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어린이 13세 미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정면을 받아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학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체육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부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를 보시겠습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서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주차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것도 주차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그 차를 이탈하게 되면 주차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냐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사람의 타고 내리는 거 잠시 차의 유리를 따고 출발하거나 백미러를 맞추고 출발하는 경우는 이렇게 5분 이내에 출발되면 정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차할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된다 다음에 운전, 무엇을 운전이라고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번째 서행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거 서행이라고 합니다 서행에 대해서 가끔 용의의 증이 자주 나옵니다 대개 보면 5km로 가는 것, 10km로 가는 것, 30km로 가는 것 이 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앞지르기입니다 다음에 29번째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이게 일시정지입니다 자동차가 위험방지와 경찰 공무원의 지시 등 또는 즉시 출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차나 주차 이외에 정지하는 경우를 만화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번 서른번째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짐으로 표시한 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차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행자 우선 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 이것이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서른번째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운전형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범운전자라고 합니다